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 오늘 전통시장은 모처럼만의 대목을 맞았습니다. 역과 터미널에는 귀성 행렬이 이어졌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도심 미술관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휴 첫날 표정을 김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전통시장. 장날까지 겹치면서 하루 종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밤이며 대추 같은 재수용품을 고르는 사람들이 붐비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표정도 모처럼 활짝 폈습니다. 밤이랑 대추는 항상 많이 올라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아침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가셨어요. 조기랑 오징어며 막바지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계산을 하는 상인들도 분주한 손놀림을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주요 역과 터미널은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도착한 귀성객들은 그리운 가족들을 곧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만큼 도심 속 미술관 등을 찾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와 파리의 마에스트로 특별전이 열린 대전 신입미술관과 이응로 미술관에는 나들이에 나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작품을 관람하며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추석 연휴에 대체 공휴일 이렇게까지 연속으로 있어서 오늘은 좀 가족들이랑 편한 시간 보내고 또 내일은 또 시댁에 가서 또 시부모님들하고 또 시간 보내고 이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더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를 추석 연휴 첫날을 맞은 시민들의 표정에는 설레임과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을 맞아서 도로 상황이 궁금하실 텐데요. 도로공사 교통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전해 주시죠. 이제는 이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쉽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충청권 상황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반적으로 속도를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천안이나 청주 지역을 위주로 답답한 정체 구간들 남아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휴게소 부근부터 시작된 정체가 옥산까지 15km 구간 이어집니다. 그래도 대전 진입하면 보시는 신탄진부 구간 포함해 수월하게 달릴 수 있겠고요.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차령터널이나 정우터널 부근 주춤했다가 다시금 논산 분기점을 앞두고도 속도 뚝 떨어집니다. 한편 오늘 많이 어려웠던 호남지선 이제는 양방향 소통 원활합니다. 고향에서 오늘 밤을 보내고 내일 귀경길에 오르신다면 낮 12시에서 저녁 6시 사이 가장 혼잡할 전망이니까요. 교통예보 참고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 3거리에서 27살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1시 20분쯤에는 대전 서구 도안동 옥녀봉 4거리 인근에서 직진을 하던 택시와 좌회전하던 택시가 부딪혀 택시 승객 등 4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명절 연휴 때마다 가족, 이웃들끼리 함께 모여 즐겼던 윷놀이.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윷을 던지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어느새 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코로나 이후 만남이 단절됐던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은 특별한 윷놀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대형 유출 높이 던집니다. 상대는 모니터 넘어있는 또 다른 경로당 할머니들. 화상으로 연결된 어르신들은 자신의 말을 어떻게 움직일지 사회자에게 전달해 승부를 펼칩니다. 유성 지역 65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윷놀이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동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께 집 앞 경로당에서 다른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과 펼치는 온라인 윷놀이는 마냥 신기하고 재미납니다. 온라인으로 접한다는 게 너무 신기롭고 감사하고 주인공으로 나와서 참석하고 여러 어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결승전에 안에서 오프라인으로 경기가 진행되는데 현장에 오지 못한 어르신들도 온라인으로 랜선 응원을 펼쳤습니다. 경로당에 설치된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집 앞 경로당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만나는 게 눈치 보였던 지난 2년 반 다른 여가활동이 마땅치 않았던 어르신들께 온라인으로 연결된 경로당은 마음을 기댈 또 다른 공간이 됐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우리 나이로 90세면 사실상 사회활동이나 스포츠 생활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일 텐데요. 이런 나이에 대한 선입견을 깬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활동을 지켜보면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90부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김세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명한 가을날, 진지한 표정의 노인들이 파크골프에 한창입니다. 게이트볼과 골프를 융합한 실버스포츠계의 인기 종목입니다. 1시간 넘도록 경기장을 누별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의욕적인 모습의 어르신이 눈에 띕니다. 선아시 파크골프협회를 이끄는 김남흥 회장. 강철 체력에 열정으로 똘똘 뭉쳐 90살 청년으로 불립니다. 내 정신적인 건강이 아직 있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어디 아픈 데가 없고 일하니까 열정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임하고 있는데. 천안 바크골프협회는 회원만 1,500여 명. 그 순을 맞는 어르신이 회장을 맞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무투표로 추대됐다는 게 더 의미가 깊습니다. 워낙 건강 체질인데다 활동적인 모습으로 큰형님 리더십을 발휘한 점이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회원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으신 분이시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사하시는 회장님을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서 회장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시체육회를 찾은 김 회장. 구순 회장의 치밀한 설득에 체육회도 꼼짝없이 지원을 약속합니다.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열정과 발로 뛰는 부지런한 모습은 나이를 잊게 합니다. 중학교 교장을 지낸 김 회장은 퇴직 이후 30년 가까이 더 바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천안의 영웅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과 노인대학 설립,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세육단체 회장까지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김남웅 어르신은 인생은 90부터라고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오늘도 할 일 많은 28청춘입니다. CJ임 김세범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9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은 전날 대비 36명이 감소한 2,243명이 확진됐고 충남은 153명이 늘면서 3,13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세종은 576명으로 609명이었던 전달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대전, 세종, 충남의 신규 확진자 8,308명에 비해 30%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것을 사용본입니다. 아멘